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잡혔는데요. 매출액은 10.982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7% 정도 하락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6,5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차그룹 준비를 해주셨는데 현대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나면서 지금 해법 찾기에 골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우리의 오랜 우방이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로 나간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기업 관계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립서비스랑은 다르다는 거. 물론 립서비스랑 진심이 얼마나 섞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나라 군대에 와서 생큐 앞으로 같이 가자 외치고 오랫동안 6.25 때부터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니 그게 진심이 아니고 100% 립서비스는 아니겠으나 지금 모든 것을 거기서 말하는 걸로 다 들어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착각이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자기 것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자리에서는 모르겠는데 막상 이제 자기네의 실익이 달린 대로 가면 그 말을 안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지금도 사실 지킬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 바이든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안 될 거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예 뿐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 출국해서 가고 또 우리 국회에서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서 가고 안 되잖아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미국 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게 IRA법의 핵심이고 결국에 현대자동차 기아는 지금 외국에서 생산하는 외국이 아닌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오닉5랑 EV6는 다 국내 공장에서 전량 수출돼서 수출되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갑자기 또 갑툭트로 나와서 옐런 미 재무장관이죠. 예전에 FRB에서도 있었죠.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둘러싼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다. 고려할 것이란 립서비스고 뒤에 결국 우리는 써진 대로 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물론 재무부가 이거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나 옐런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소 수년 동안은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78만 원입니다. 이 보조금을 현대차 기아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의 딜러들은, 거기에 있는 딜러들은 뭐를 해서 해야 될까요? 보조금이 1078만 원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무슨 시트를 바꿔준다? 미국에 지금 세차하는 유명한 유튜버 계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다 직물 시트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직물 시트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차량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옵션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직물 시트를, 가죽 시트로 무료로 바꿔주겠습니다. 딜러가 그거 해봐야 그게 먹히겠습니까? 결국 전기차 보조금 1078만 원 못 받는 거는 엄청난 타격이고 이건 지금 바뀌려면 진작 바뀌었겠죠. 이미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상 이건 그냥 못 받는다고 가정하고 지금 일단 사업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미국에 세워서 생산하기 전까지는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법을 찾는 그런 모습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조지아주 공장의 완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공식을 했다고요? 네, 결국 앞당겼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안 해준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세워서 거기서 생산해서 우리 미국에서 생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조금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엘라베마에 플로리다 옆에 있는 플로리다 위 옆에 왼쪽 오른쪽이 엘라베마 조지아주죠. 엘라베마에 현대차 법인이 있고 조지아주에 기아차 법인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겠다. 이제 그 지역의 현대차 그룹은 자리를 잡아서 계속 지금까지 저기서 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전용 공장 공사 일정을 반년 이상 땡긴 거죠. 내년 상반기면 6월까지도 상반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까지 상반기에 지금 할 것을 지금 착공을 해봤어요. 왜냐? 워낙 급하니까 지금 이게 전기차를 이제 아이오닉5 EV6를 이제 처음으로 출시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달려가야 할 때 이런 지금 브레이크가 밟혀버리니까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현대차 그룹이 완전히 저기 뒤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로 명명된 공장입니다. 이게 세워지고 내년 초에 본격 공사가 들어가고 어제는 착공식에서 그거 한 거죠. 삽으로 흙 퍼가지고 한번 던지는 그거 있죠. 그거 한 거죠. 20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연간 생산량 최대 30만 대.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차의 렉서스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를 모두 다 생산하게 되고요. 전기차 전용 공장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만 생산하죠. 지금 현재 있는 엘라베마 조지아의 현대차 기아에서는 내연기관차도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조지아주의 기아 미국 생산법인가는 4시간 차로 엘라베마주의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가는 차로 5시간 여기에 이제 완전히 현대차 그룹의 저기 근거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HMGICS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혁신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수요 중심의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제어시스템과 탄소중립 그리고 RE100 RE100 요즘 많이 나오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100%로 한다가 RE100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저탄소 공법을 적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한 인간 친환경 설비해서 최첨단 기능은 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운다. 2025년에 완공돼서 연간 생산이 최대 35만 대. 그러니까 결국 2025년 지금 내년이 2023년이죠. 올해 2개월 다 갔다고 치고 2년 동안은 전기차 보조금 1,078만 원 없이 현대차 기한은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에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실적이 좋은 와중에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제외 소식이 들려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기아는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왜 한국에다가 세울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아니, 세울 이유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를 보조금을 1,078만 원을 최대 미국에서 생산해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생산해서 EV6라든가 아이오닉5가 수출됐는데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데 왜 여기다 또 생산해야 되냐? 그건 왜일까요? 노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차 그룹의 노조에서 지금 요구하는 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2030년 이후 혹은 최대치로 잡아도 204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공장들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내연기관차 신규로 생산되는 거 한 대도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그냥 수리하는 것만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공장들이 지어진 지가 다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것들 30년 넘었는데 우리는 그럼 이 지방에서 고착화돼서 다 노후화돼서 고사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IRA법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불확실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공장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인 거죠. 그래서 상생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도 기아도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거기는 오토랜드 화성이 지금 낙점이 됐습니다. 기아가 5월 달에 발표를 했고 오토랜드 화성에서 연간 최대 15만 대 생산 능력 아까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해오는 건 연간 생산량 최대 30만 대입니다. 여기 기아차 오토랜드 화성에는 15만 대 여기는 신개념 목적 기반 모빌리티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강점이 결국 기아가 현대를 앞선 게 소나타의 디자인을 따라잡은 K5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목적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SUV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그 특화성을 살려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전기차 전용 공장 여기다 신설하기로 했고요.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고 2024년 말이면 완공 예정이다. 딱 그 타이밍이 맞죠. 아까 2025년에 조지아주 전용 전기차 공장 신설이 지금 예공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완공이 되는 겁니다. 기아는 1997년이 마지막이었어요. 화성 3공장을 건설했고 이때로부터 무려 27년 만에 국내 왕성차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면 10만 대 이 기아 자동차 포함해서 전 현대차 그룹 조지아 공장 30만 대 포함해서 현대차 지금 그룹 기아 오토랜드 화성까지 하면 2025년에 40만 대의 전기차를 매년 뽑아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충하게 됩니다. 기아는 상생 때문에 지금 국내에도 전기차 공장을 전용 공장을 설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현대차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같은 그룹이니까요. 현대차도 1996년입니다. 전부 다 거의 30년이 됐어요. 현대차 기아가 국내 식료 공장을 건설한 지는 벌써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1996년 아상 공장이 마지막이었고요. 무려 29년 만에 국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미국으로 다 가버리면 지금 말씀드린다시피 2025년 되면 다 30년이 넘게 돼요. 노후화가 되고 그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돼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울산 공장 내 주행 시험장 부지를 낙점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행 시험장이다 보니까 그 땅도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아주 만들기에 좋다. 지금 윤곽을 거기다 잡았어요. 그래서 주행 시험장 내 주행 시험로 그리고 거기 지금 태양광 설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옆으로 이전하고 울산 공장 내 다른 부지로 이전하고 거기는 싹 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차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두 곳이고요. 미국 한 곳에서 총 세 곳의 공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세 곳의 공장에서 캡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2025년으로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미국에서 2030년에 전기차 84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고 올해 3분기까지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4만 7,095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테슬라이에서 2위죠. 그런데 지금 현재 4만 7,095대를 분기당 팔았으니 1, 2, 3, 4분기 곱해보면 대략 20만 대를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기차 20만 대를 파는데 2030년이면 지금 이제 8년 정도 남았죠. 8년 만에 20만 대에서 4배가량인 84만 대를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2030년까지 현대차는 18종, 기아는 13종의 전기차 출시 계획이고요. 물론 현대차에 아까 제네시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연간 14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이다. 결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그리고 기아, 오토, 화성, 그다음에 현대차 울산 주행 시험장 코스 부지 그걸 다 합쳐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2030년에 미국에서만 전기차 84만 대를 판매하겠다. 이 계획, 글로벌 점유율은 12% 달성 목표. 이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30년에 글로벌 초공 목표가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실적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높아졌지만 영업이 급폭을 감소를 했습니다.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주가가 가지를 않죠. 현대차 기아가 맨날 그래서 계속 그때 마이클 거리가 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현대차 기아 그냥 전기차 분사하면 안 됐냐. 그 얘기를 하고 추적 주식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황에서 안 될 것 같고 왜 계속 이렇게 실적이 발목을 잡히냐. 무려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11년도에서 18년도 시기에 미국 시장에서 세타 GDI 엔진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이것을 내부 폭로한 공익 제보자 분으로 알려진 김광호 부장님과 지금은 이제 부장애죠. 현대차에서는 당연히 일을 못하게 하니까요. 거기서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병일 명장이라는 분하고 무슨 여러 가지 얘기와 검찰이 현대 기아차도 수색하고 거기도 김광호 부장님 집도 앞서 수색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건 당사자들만이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발목이 잡힐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실적에도 결국에는 세타2 엔진 결함 때문에 충당금을 쌓았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이것에 대해서 세타2 GDI 직접 분사, 다이렉트로 분사하는 건데 이 엔진을 장착한 이게 원래 2015년도 경에야에 미국의 그 소나타의 결함이 생기면서 이것을 고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소비자들한테 알려지고 2016년에 아까 그 2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신 그 분이 공익 제보를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터졌거든요.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그러다 보니 거기서 현대차는 내놓을 수 있는 게 평생 무상 보증 카드를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보상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18년에 차를 새로 뽑았다. 이 엔진이 된 게 한 2, 3년간은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한 4, 5년 뒤에 또 문제가 발생돼요. 그게 이게 무슨 현대차는 그 당시에 공정 중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소착, 눌러붙은 문제 때문에 발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깨끗이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공장을 깨끗이 하면 그 공장에서 그 당시에 그때 생산된 것만 문제가 돼야 되나요? 우리 요구르트랑 똑같이. 요구르트에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에 생산된 것만 문제가 있다. 공장을 깨끗이 했다. 그게 판명이 되면 그때 것만 요구르트만 변상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구르트를 당시에 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요구르트 사업을 판을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미국 소비자들이나 엔지니어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 설계 자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소용이 없다. 설계 문제니까. 그럼 설계를 계속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 걸 다 무상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타고 다니다가 고장 나면 또 보증해야 돼요. 타고 다니다가 고장 나면 또 보장해야 돼요.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나갈 돈을 미리 쌓는 걸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충당금을 쌓으면 영업이 다 벌어놨던 거 다 깎이고 이번에도 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또 갑자기 기습적으로 충당금을 쌓은 게 그럼 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리콜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근데 끝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세타2 GDI 문제가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어디다가 했냐면 NHTSA라고 여기 미국에서 리콜을 담당하는 도로교통안전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엔지니어분은 280억 원을 받으셨고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미국 내 법안으로는 3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공익제보의 상한선이. 근데 여기 비율로 가요. 기업이 얼마 내느냐에 따라 비율로 가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280억 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그러면 이게 세타2 GDI 엔진에 대해서 장착된 탈탈에 대해서 무상 보증을 평생 해주고 언제든 가꾸면 평생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것을 요즘에 다시 또 들고 나온다. 왜냐하면 GTI 엔진이 장착된 것 이외에 또 다른 거에서 추가적으로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 없는 게 그러면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압박의 일종일 수가 있어요. ILA 법을 들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GDI 이 세타2 엔진에 대해서 2016년부터 사실 원제라고 할 수 있으면 원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로 압박을 했을 때 또 굴복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압박을 넣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걸 미국 차 우선주의라는 거죠, 결국. 미국 차를 열심히 팔 테니 너네는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한테 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계속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좋은 거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서 매출은 올라서 매출은 분기당 사상 최대 매출을 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어디 현대차 그룹의 좋은 아이돌 모델 BTS 써서 그런 게 나간 거면 홍보를 해서 대가를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만인데 열심히 벌었더니 계속 엔진 결함, 리콜, 엔진 결함, 리콜,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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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맨날 깎이고 그러니까 매출을 신나게 신명나게 매출을 올려도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끝이 없는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또 기습으로 올린 게 이걸 미리 충당금을 안 쌓으면 언젠가 또 터질 거기 때문에 미리 쌓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아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3조 1616억 원 나와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7682억 원이에요. 영업이익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전년, 작년 3분기 대비해서 42.1% 감소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액은 무려 30.6%가 증가해서 외형은 성장됐는데 영업이익이 3.4% 감소했어요. 둘 다 공이, 둘 다 공이 공통점이 아까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한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아서 그게 마이너스가 영업이익에서 기록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이게 끝이 없는 문제라는 것이 지금 걸림돌이죠. 무려 2011년에 생산된 거면 지금부터 22년이니까 10년이 넘은 건데 10년이 넘어서 차들이 대부분 폐차되고 일었어도 남아있는 차들에 대한 대규모 평생 무상 보증이 영원히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다 없어져도 또 새로운 엔진 결함으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도 없이 발목을 잡는 이슈이잖아요. 이슈를 불면 다행인데 이슈만 없어지면 다행인데 계속 여기 재무에 회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는 계속할 수밖에 없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손해가 계속 나가니까 이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발목을 계속 잡는 이상 영업이익에서 어떤 특이한 다이나믹한 것이 뾰족한 수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것이 현대차 그룹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악재로 장기적인 악재로 언제든 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풀어야 할 큰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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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